이렇게 고농축 에센스가 얼굴에 딱 붙는 이런 시트를 통해서 얼마나 잘 흡수가 되겠습니까? 그런데 물세이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얼굴이 큰 모델이 필요합니다! 왜냐하면 이 시트의 장점은 잘 늘어나고 얼굴에 딱 잘 붙는다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해주실 도우미 분 모실게요! 아이쿠니! 거울 보세요 뭐 보이다 당기는 기능을 처음으로 해보네요 보통 시트팩들은 당길 수는 없거든요? 가장 이마를 많이 덮어준 것 같아요 지금 당겼더니 끌어올렸더니 어떠세요? 별걸에 맞는 마스크 턱턴한 거예요 여기는 물론 수영이 올라서 그런데 이렇게 얼굴 전체를 많이 덮은 거는 이렇게 얼굴 전체를 많이 덮은 거는 저도 처음 겪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럼 맞아 계속 털어주시길 바랄게요 네! 맞아 계속 털겠습니다! 네! 우리 세이가 너무 답답할 것 같으니까 말만 할 수 있게 해줄게 아직 20분은 안 됐으니까 아까우니까 네! 버리지 말고 백명광 나온 느낌이 듭니다 어땠어요? 느낌 얘기해주세요 아 느낌이요? 완전 고농축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찐득찐득한 감이 있다 생각했는데 또 바르니까 이게 또 흡수가 또 잘 되더라고요 흡수가 잘 되죠 이거 가격 아까 들었어요? 6,000원이래요 이거 하나가요? 응 6,000원 괜찮아요? 좀 비싼데? 아 이게 좋은 좋은 값을 하는구나 좀만 더 그러니까 20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들팩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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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